보시면 흉부외과분야를 한번 다뤘는데 신경외과분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뇌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뇌출혈 이렇게 하면 머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연 다음에 수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뇌종양 이런 거 다 신경외과지 않습니까? 뇌출혈 수술할 의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현대 아산병원에서 과장급 여러분들 간호사분이 뇌출혈으로 쓰러진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수술할 의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 분은 학회 가셨고 한 분은 지방에 가셨고 서울대 여러분들 이송했지만 전원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흉부외과의 위기 신경외과의 위기는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분야의 저숙과하고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소송의 급증에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여러분들 납득이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의료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왜 당연히 잘하고 아니겠냐. 제가 선거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거를 잘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격 영역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 논평하는 공병 원하는 사람이 왜 대한민국 선거를 걱정해야 됩니까? 선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선관위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논평을 하는 공병 원하는 사람이 세금만 내면 되지 왜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여러분들 관리들이 세금 내고 밥 먹고 살면서 하야 하는 게 이 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경외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또 8월 24일 날 서울 아산병원에서 여러분들 관호사 한 번이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의사가 없어 가지고 소위 이 분야 이렇게 뇌를 여러분들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없어 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런 사건이 1년에 한 700건 정도 일어납니다. 이걸 계두술이라고 하네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못 받았던 계두술 가능 의사는 병원별로 1.6명이 있고 아산병원 간호사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2022년도 10월달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대책을 세운 게 윤정부에서 나온 것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낙수효과가 돼서 이게 사람이 갈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700건 정도를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보시면 분당 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의 방재성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이 빅파이브 병원에도 계두술 가능한 의사가 2, 3명 뿐이고 없는 병원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여기서 전형적인 뭡니까?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지원자가 거의 없다 이야기죠. 뇌혈관 외과의사를 전임위까지 양성해 놓으면 대부분이 뇌혈관 외과의사의 길을 가기보다도 뇌수술을 하지 않는 뇌혈관 뇌시술 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 소송 많고 위험하고 숫가가 낮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40대 이상 실력 있는 뇌혈관 외과의사는 거의 고갈 상태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나가고 나면 이제 계두술로 수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뇌혈관 외과를 지원할 리가 없고 그나마 뇌수술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들어온 신경외과 전공의들도 4년의 수련기장을 마치고 나면 현실의 배가 앞에서 절망하여 첫 주 전문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현직 뇌혈관 외과의사를 살아보니 마치 한일합방시대 독립운동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다 손을 놓고 있은 겁니다. 나는 참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처한 이런 문제를 책은 먹고 사는 정친들과 관료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나라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여러분들 오래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제가 반도체 분야를 여러분들 열심히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 반도체 분야는 어떻습니까 5년 10년 앞으로 로드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델 1 다음에 모델 2 다음에 모델 3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여러분들 유행하고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 고대역풍 메모리는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란 것은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일정이 맞춰서 제품을 여러분들 개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 식단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관료사회를 이번에 보게 되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솔직한 심정에 방재성 여러분들 신경외과 교수님 말씀처럼 뇌혈관 외과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한일합방시대에 독립운동하는 느낌이 든다는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이 지금 한국의 관료 경쟁력이고 정치 경쟁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들 너무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들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는지 이 필수 1호 분야의 이런 뇌침이 30년간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걸 전부 다 깔아문긴 겁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뭡니까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선거는 공정하게 이러면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뭡니까 필수 1호 분야는 잘했어 이러면 의사들이 적정하게 배출되는 걸 생각한 거지 완전히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후기 조선 사람들이 그냥 우울우울한 겁니다 임진왜란 당일 때 하고 그때 하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유전자가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같은 이름 수없이 망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들은 제발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증의로 분야 지원 뇌혈관 외과분약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들의 박그릇 논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국민들이 뇌출혈로 급하게 병원을 찾았을 때 실력의 뇌혈관 외과의사가 수술하러 나올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발병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많은 분이 죽는 모양입니다 저도 집안에서 그걸 경험했고 그래도 형편없이 낮은 숟갈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는 중증의로 이야기만 하지 정장신형외과는 필수 진료가에서 빠져 있어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중증의로 치료에 매진하다가 의료 현장을 떠나 진짜 배경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요율의 무임성차를 줄일 수도 있고 필요없는 여름 장식성 여름 분야에 대한 의료 숙가 적용을 줄일 수가 있고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늘릴 수도 있고 대안이 많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지금보다 자가 부담을 좀 높일 수도 있고 의료 부담을 여러분들 숙가를 좀 높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분야를 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겁니다 한국 참 큰일입니다 큰일 저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못할까 자기 인생을 걸고 실력 있는 뇌혈관 의사가 돼서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겠다는 젊은 의사를 키워야 됩니다 단순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뇌혈관 외과 교수를 하다 보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에 비해 너무나도 개인적인 희생이 큽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계엄가로 나가서 현실적인 의사가 되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희생들을 더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지난주 프랑스에서 의과대학 5학년 학생이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를 2주간 견학하고 나서 한 마리 기억에 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의사들 특히 중증의료전문의사들은 너무나 없고 국민들은 MRI 한 번 찍으려면 3개월 대기가 기본이라 의사들 욕을 그렇게 하는데 정작 프랑스 의사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의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스위스나 두바이 등으로 이직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프랑스 의료 자체가 큰일입니다 한국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미국의 완전 자본주의 의료가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유럽과 프랑스 같은 사회주의 의료는 더욱 아닌데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시스템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좋은 것은 사실 정부도 정부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개별적 집단적 노력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유전자가 매우 뛰어나다고 봅니다 유전자도 뛰어나겠지만 1등들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가 될 수 있는 유전자가 돼 있습니다 제도가 중요하거든요 제도가 여러분들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 북한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제도가 저러면 체제가 저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골로 갑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든지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든요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체제를 여기 보면 열악한 필수의 의료 필수 의료의 종사는 의사와 인력 부족 문제가 원인이다 이것을 의사수 부족 때문에 하면서 의대 시선에 의대 정원 정원 도구로 악용하는 일부 시도는 중단되어야 될 것이다 그대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신경외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한신경외과학계 권정택 이사장이란 분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분양뿐만 아니고 필수 의료과 문제를 정확하게 제적해 놓으셨네요 전공위가 증가가 돼야 되고 숫가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숫가가 현실화되면 전공위가 늘어날 거다 이야기죠 신경외과의 경우에 전공위 지원의 경우 기존 115명 지금은 89명 뿐이고 이 중에서 뇌혈관 외과 세부 전공자는 20%밖에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충분하게 돌아가려면 400명 정도가 증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4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뇌혈관 전문의는 4% 정도인 133명 그러니까 당장 계두술을 할 수 있는 아마 계두술 및 수술을 클리핑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뇌혈관 전문의에서는 133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매년 1명의 전공위가 배정되어 4개년 차 전공위 총 404명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수술들을 다 처리하려면 현재 4명에서 5배 2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공위가 20명 정도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방재승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위를 늘려놓아도 뇌수술을 하지 않는 척주 분야로 대부분 가버린다는 겁니다 숙과 자체가 워낙 낮고 그다음에 고난이도 여러분들 의료 숙과가 낮고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은 신경 혈관 손상의 위험이 많은 고난도 수입이고 그다음에 복수나 이런 것이 너무 짜니까 여기 이분들이 얼마나 가로하고 있는 건 전공위가 2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4명밖에 없으니까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당직을 많이 쓰는 겁니다 당직 시간을 준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가 추가로 당직을 쓰고 있으니까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뇌출혈 걸리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암이 걸리면 그래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국방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에 정부 조치의 이름들 호응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지었던 조선이나 중앙일보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름들 다 대거 이름만 박수쳤던 70% 국민들 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만 박수쳤던 유튜브들 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의 논평의 가장 첫째 이름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다수가 가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쪽으로 가면 클릭 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수가 와와하니까 조선일보 그렇게 논조를 맞췄던 겁니다 대중들에게 아부를 했던 겁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약간 포지션을 바꾸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옳은 것을 여러분 축을 해야 나라가 바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뇌혈관 의료 수가가 일본에 비교해서 20%입니다 일본은 수가가 1140만 원이고 한국은 242만 원인 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따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체제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수가 소수를 그냥 약탈하는 체제인 겁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체제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약탈당하는 계층들은 참을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필수 의료가는 경제 여러분들의 에코노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체제인 겁니다 이 체제가 몇 십 년 온 겁니다 이제 그걸 알아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체제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그게 이런 도둑놈 심포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도둑놈 심포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딴 게 있습니까 남 그 훔치는 거 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기존 세대들처럼 더 이상 자부심 갖고 수수료로 강요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병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을 뭐 본인이 걸리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이런 병이 걸리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과제인 겁니다 가끔 가다가 뭐 당신을 후원했는데 당신이 편인데 당신의 여러분들 독자인데 왜 당신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딴 방향을 선택하냐 선거 문제는 당신을 열일히 지원했는데 그런 분들도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공병호가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듬 말씀에 제 논평은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유튜브의 논평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수술 환경은 미국 유수의 대학병과 똑같은 시설에 수술 재료도 똑같은데 수가가 턱없이 낮은 현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뇌혈관 수술 숫가를 일본 숫가에 50에 60%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비슷하게라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극복이 안 될 겁니다 뇌혈관 세부 전공자들 중에서도 계두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허성구님께서 래밍처럼 하면 안 됩니다 래밍처럼 안 하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본능을 따르면 안 되고 자 자